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부터 제주와 여수 통영 인근 섬지역에서 갤럭시 Z 폴드6와 Z 플립6를 드론으로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협업으로 진행되며, 드론을 이용하면 배송기간이 약 일주일에서 하루로 대폭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폴더블폰에 이어 무게가 10kg 이하인 스마트폰, 태블릿, 버즈, 워치 등 갤럭시 모바일 품목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 제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아가 브랜드 첫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의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 시리즈, 원모어라운드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원모어라운드는 매일 더 높은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도전한다는 타스만의 모험 정신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한국과 미국, 스웨덴, 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1만 8천 번 이상의 가혹한 시험을 거치며 탄생한 타스만 개발의 뒷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아는 원모어라운드를 오프로드 시험편과 도화 시험편, 트랙 시험편 등으로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이 브랜드 캠페인 여행으로 산다를 진행합니다. 인기 유튜버 4인과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면세점 추천 아이템을 소개하고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콘텐츠로 담아냅니다. 신라 면세점은 유튜버 희주가 추천하는 면세 쇼핑 리스트를 시작으로 가수 정재영, 크리에이터 양유진, 모델 주우재와 함께한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라 면세점은 추첨을 통해 퍼스트 클래스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사회봉사 프로그램 KB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참가자 수가 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새 학기 맞이 학습 키트 선물을 시작으로 매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의 집중 본사 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KB국민은행 측은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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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